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자 오늘 10월 30 자 수요일입니다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에게 중요한 자 원전 관련 소식과 자 우리 기술 대응 관련해서 자 주식 콜센터가 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아 어제 우리 기술이 아 좀 이제 소폭 하락된 금액 자 2305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아 도대체 우리 기술 언제 이렇게 폭등이 나올까 라고 우리 선배님들께서 자 많은 기대와 걱정 그 다음에 불안감을 갖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상단에 자 물려져 계시는 선배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원전 관련해서 자 이제 호재 이슈 자 이제 하나씩 빵빵빵 터질 겁니다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자 주식 콜센터가 자 우리 선배님들에게 오늘 중요한 중요한 정보를 좀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선배님들 구독 네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우리 기술 자 우리 선배님들 자 우리 아우 우리 기술 지금 매수하고 나서 많은 걱정 근심 걱정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 선배님들 자 주식 콜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자 우리 선배님들 자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잠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잠시 짚어보게 되면 자 우리 선배님들께서 많은 물량을 좀 보유하고 계세요 자 지금 현재 자 어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자 매수 그 다음에 현재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 외국인도 어제는 조금 털었어요 자 외국인도 좀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자 어제는 개인 기관 금융투자 투신 자 연기금 자 기타 법인에서 자 소량의 물량을 좀 들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우리 우리 기술 언제 폭등해요? 자 이거 언제가요? 언제 3천원가요? 언제 5천원가요? 라고 주식 콜센터에게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자 하나하나 하나하나 주식 콜센터가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요 선배님들 자 우리 공매도 추이를 잠시 보게 되면 자 평균 공매도 평균 자 등당률 마이너스 1.91%입니다 자 누적 공매량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자 선배님들 자 지금 뭐 이렇게 공매도 한번 체크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 음 자 지금 아우 너무 답답해요 주가가 너무 이렇게 답답해 가다 보니까 자 우리 선배님들께서 좀 많이 답답해 하시는데 자 주식 콜센터도 그래요 자 우리 기술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자 지금 우리 신용 물량도 보시게 되면 거래량 어제 850만주 거래가 되면서 자 지금 장고 710만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 상환 물량 자 96만6천주 자 이렇게 여쭙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잔고율은 4.46% 자 어느정도 좀 털렸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자 주식 콜센터가 오늘 중요한 정보 그 다음에 소식 들고 왔다고 했어요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자 주식 콜센터가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에게 자 힘내시라고 비타민 같은 선물을 하나 들고 왔어요 음 자 우리 선배님들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무상증자 선물을 드릴 겁니다 음 쏘룩스와 비슷한 무상증자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쏘룩스가 23년 12월달에 14대 1이라는 역대급 무상증자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980%나 자 폭등을 했어요 자 오늘도 요아 버금가는 무상증자 선물을 제가 들고 왔고요 자 목표 수익률은 500%에서 800%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이상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보유기간 자 무상증자 발표는 11월달에 있어요 자 주식으로 손실보고 계시는 선배님들 자 바쁘신 직장인 선배님들 자영업 하시는 선배님들 자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주식 콜센터가 무상증자 선물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자 주식 콜센터 번호 자 주식 콜센터 번호 010-3172-8706 자 주식 콜센터 번호 010-3172-8706 번호로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우리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제가 우리 선배님들께 무상증자 자 무상증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자 실시간으로 이렇게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요즘에 핫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선배님들 자 물론 우리 기술 두산 애너빌리티 원전 관련한 종목들도 있어요 자 오늘 아침입니다 아침은 HLB 자 금양 3전 유한장행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장전에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에게 자 이런 정보를 드렸어요 자 삼성전자 분할 매수해도 이 정도 평균 단가에요 평단이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날그날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식 콜센터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55,000원 찍을 때 한 번 더 추매가 기다렸는데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유있는 매수는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애초에 저점이겠지 하면서 몰빵하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다들 3전 끝났다 HBM 밀렸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면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통해서 자 우리 선배님들에게 자 이렇게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날그날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텔레그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제가 텔레그램 자 무료로 다 초대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무조건 입장해 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 기술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 거고요 자 일단 유럽에서요 자 유럽에서 소형 자기공명장치 산업현합 자 루마니아에서 두 개 프로젝트 선정됐습니다 자 루마니아가요 미래 원자로에 관한 총 9개의 유럽 프로젝트 중 유럽산업현합의 소형 원자로를 위한 첫 번째 평가에서 두 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라고 밝혔어요 자 이들은 smr 프로젝트 자 eusmr lfr 프로젝트 자 협력하여 자 지금 이는 루마니아가 핵에너지 분야의 지역적 리더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선정된 프로젝트는 2030년 초까지 유럽에서 smr 기술의 개발 및 배치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범 유럽 이니셔터 티브의 일부로 여기에는 미래 소형 소형 모듈형 원자로에 공급망도 포함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우리 루마니아 자 루마니아 가요 자 선배님들 자 우리나라 한수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자 지금 우리 원전 관련해서 자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원전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루마니아가 유럽의 중심이 되면서 자 원전 관련해서 자 smr 공급기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프로젝트 수행하는데 안된다 뭐 말하는 사람 없고 다 없다 그러면 다 설득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리고 한수원 한전 두산 두산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과 연쇄 회동을 가졌어요 첫 원전 협력 울고 튼다 자 지금 우리 카자흐스탄과 원전 관련해서 논의가 잘 이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잠시나마 한번 짚어보게 되면요 자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국내 발전기업들과 연쇄 미팅을 가졌어요 자 내년 원전 공급사 결정을 앞두고 한국형 원전기술을 살펴봤고요 자 전력 부족이 우려되는 카자흐스탄이 발전설비 투자 늘리며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가장 큰 화두는요 원전입니다 자 가장 큰 화두는 뭐다? 원전 자 카자흐스탄은 남부 알마티주 울켄 지역에 1000에서 1400메가와트 용량의 원전 2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2035년에 시운전 목표로 기당 500억 달러 약 7조원을 투입을 합니다 자 이달 초 원전 전반 투표를 묻는 국민 투표를 실시해 71,012% 지지율을 확인했으며 자 한국형 원전 APR 1400을 비롯해 중국 핵공업그룹 자 HPR 1000 러시아 로사톰의 WWER-1200 자 지금 프랑스 EDF의 EPR들과 제가 후보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수원이 2019년 발주처인 KMPP 자 1000에서 1400메가와트급 원전 2개 건설을 위한 제한서를 제출을 했고요 2022년도에도 자 6월 신규 원전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와는 지난 23일 양해각서를 맺어 협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냈어요 자 우리 카자흐스탄 원전 관련해서도 자 이렇게 이슈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기술 선배님들 지금 뭐 우리기술 손실 보면서 매도를 하셔야 될까요? 아니면 보유를 하셔야 되나요? 자 지금 우리기술은 자 물론 12가 이제 전환사체가 발행이 됐고 자 24존 재팟에 이어 자 트럼프 호재까지 지금 겹쳐져 있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짧게만 보지 말고 조금 길게 보시고 주식 보유하신다 그러면 자 우리 선배님들에게 충분한 수익 마련해 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주식 콜센터 영상 밑에 보면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주식 콜센터에게 다이렉터로 원하시는 부분 자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선배님들 연락처와 원하시는 무료 혜택 매집주냐 기법이냐 테마주냐 텔레그램이냐 자 정보방 입장 초대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 원하시는 거 제가 초대해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으로 수익금이 생기면 뭐가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까 자 이런 것도 적어주세요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 수익 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기술 선배님들 자 우리기술 전망을 보게 되면 자 AI와 데이터센터 전력량 자 보시게 되시면 매년 지금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데이터센터 소비량도 보게 되면 매년 이렇게 전력량이 난다라는 거고요 전기 용량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물트먼 태양광 스타트업에 2천만 달러 규모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자 미래 전기를 만드는 회사 원전 관련한 회사들이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배님들 자 주요 나라에서 원전 자 건설 현황을 보게 되면 러시아 40기 영국 4개 프랑스 1개 중국 68 그 다음에 한국 4개 일본 3개 인도 19개의 원전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기술 국내 발전 월별 자 정산 다가를 비교하게 되면 자 원전이 가격 대비는 자 원전 전기 용량 만들어내는데 최고다 비용으로 따지면 원전 만큼 저렴한 에너지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가격 대비 막대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게 원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SMR 많은 나라에서 SMR을 지금 보고 있는 이유는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이라는 겁니다 안전장치 가동에 외부 전력 자 불필요하고요 강력한 내진 설계 자 폭발 및 방사능 누출과 같은 중대 사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공장 대량 생산과 현장 조립으로 원가 절가 대형 원전에 비해 엄청난 가격 저렴하다 자 대형 원전 수준 원가 확보 자 다목적 화력으로 추가 수익 창출 가능하고요 자 핵심 탄소 중립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자 우리 기술이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도 있지만 자 제일 큰 이슈는 우리 기술이 MMIS DCS 자 분산 제어 시스템 지금 세계에서 네 번째로 전 세계 네 번째로 MMIS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전 수주한다 그러면 자 우리 기술에 분산 제어 시스템 MMIS DCS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수원의 한몸이듯이 자 우리 기술도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수원의 한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기술이 방산주하고도 엮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선배님들 자 우리 현대 로템하고 자 럼플릿 사업 진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철도 산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소용모들 원자로 원전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리 기술이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자 MMIS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지금처럼 힘들 때는 어떻게? 이렇게 홀딩을 해주시고 주식 콜센터에게 선물을 받아가셔서 수익을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선배님들에게 제가 무상증자 선물 드리기로 했죠 무상증자 이 종목 100만원만 잡아도 수익 손실 보셨던 부분 어느 정도 만회가 될 거예요 자 역대급 무상증자 발표가 예정되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010-3172-8706번으로 자 우리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셔도 제가 무상증자 선물을 보내드려요 혼자서 주식 하시지 마세요 주식 콜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콜센터 우리 선배님들 자 이렇게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HLB 금양등 제가 이렇게 장 중간 중간에 분석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단타 종목과 수익 종목도 매수 타점 잡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콜센터가 안내해드린 대로 따라와 주세요 자 100만원으로 5개월만에 제가 3200만원 만들어드릴 거예요 자 무료 텔레그램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2개에서 3개를 드릴 거고요 자 하루 최소 5% 이상 매수익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월 수익률 최소 100% 이상 가능하고요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하세요 1천만원도 가능합니다 자 1천만원으로 5개월만에 3억 2천만원 만들어드릴게요 자 100만원을 200으로 200을 400으로 400을 800으로 800을 1600으로 1600만원을 3200만원으로 만들어드릴게요 자 6개월차부터 매달 수익금액이 3200만원씩 생기실 거고요 자 010-3172-8706번으로 자 숫자 1번과 우리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도 자 우리 선배님들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과 그 다음에 100만원을 5개월만에 3200만원 만들어드릴 거고 천만원으로 5개월만에 3억 2천만원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선배님들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오늘 수요일도 화이팅 해주시고 주식 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